안녕하세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기술지원부의 문종원 차장입니다. 이번 웹퀘스트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용 레이더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산을 선언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2020년에서 2035년에 걸쳐 자율주행차 판매가 연평균 8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아울러 2035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연간 9540만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이고 애플과 같은 IT기업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는 감지기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레이더와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레이더의 경우 그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관련된 테스트 및 측정 솔루션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용 레이더 기술은 갈수록 더 높은 주파수와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거리 레이더의 경우 기존의 24기가 대역에서 79기가 대역으로 대체되고 있고 더 넓은 4기가 헤르츠 대역폭을 사용함에 따라 레졸루션이 좋아져 물체를 더욱 명확히 감지하고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키사이트에서는 오토모티브 레이더 분야의 밀리미터파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본 웹캐스트를 통해 오토모티브 레이더 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과제를 알아보고 키사이트에서 준비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